1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너무 웃겨 와 엄마 잘 친다 그럴줄 알았는데 엄마 그만해 야 이거 되게 웃기네 나도 송사지 송사지 웃기지? 나 마지막으로 송사지 너 무슨일이야 얼굴이? 아니 이건 무슨일이야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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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부르세요 다같이 부르세요 다같이 부르세요 맛이 어때? 맛이 어때? 맛있어? 형이 이거 넣어줘 아 맛있지? 나 지금까지 한입도 안 먹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라면 사랑 아니 근데 처음 먹어보거든 얘네 대단하다 얘네들 올해 초부터 먹었어 그래 반해버렸어? 이 맛에 왜요? 물 줘? 물 줘? 물 줘? 물 줘? 물 줘? 물 줘?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그렇지 어우 잘 그렇지 발랐어 아직 아 이제 없지? 나 아 아 아 되게 부담스러워 어머 부담스러워 귀를 왜 이렇게 좋아해? 아니 귀를 왜 이렇게 좋아해? 생각났다 재밌는 놀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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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댓꼭질 순댓꼭질 다행히 영상이 이리와 영상이 간편해 일정하다고 영상이 영상이 인사 영상이 영상이